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술관과 박물관에서는 각 국가의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다양한 예술작품, 역사적 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흔히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크고 유명한 박물관이 있는데요. 세계의 박물관 12번째, 이번 시간에 알아볼 영국의 영국 박물관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중 한 곳입니다. 1759년에 설립된 영국 박물관은 한국에서는 대형 박물관이란 이름으로도 익숙하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영국 런던의 브룸스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국립공공박물관으로 개관 이래 지금까지 무료 입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 문명권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총 망라하는 약 800만 점 이상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과 예술품들을 소장하고 있어 매년 전 세계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 박물관을 대형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제국주의 시절 대형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요. 15세기 무렵의 대항해 시대부터 유럽인들은 바다를 통해 유럽 밖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유럽 열강들은 시장의 개척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 아시아를 대상으로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대형제국은 20세기 중반 영국 연방이 설립하기 전까지 영국에 복속되거나 영국이 지배한 세계 각지의 식민지와 통치지역을 통치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 당시 대형제국은 지구상 전 대륙에 걸쳐있었는데 최전성기에는 전 세계 육지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5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고 세계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억 5,800만 명의 인구가 대형제국에 포함되어 있어 해가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육지와 인구를 거느리던 대형제국도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국가가 되면서 그 위세가 약해졌고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에 따른 법제화로 영국 연방이 출범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형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90년의 세월이 흐른 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영국을 대형제국이라 부르지 않지만 영국박물관을 두고서는 대형박물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영국박물관이 개관한 1759년 당시에는 대형제국이었던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오랜 세월 동안 대형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정착되면서 26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대형박물관보다 영국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국박물관의 시작은 17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박물학자였던 한스 슬론경은 본인이 수집한 약 6만 5천 점의 수집품과 4만 5천여 권의 장소를 정부에 기증했고 영국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박물관 건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열렬한 문화 애호가이자 수집가였던 한스 슬론경은 아일랜드 태생으로 본업은 뇌과 의사이자 식물학자였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슬론경은 성장기 시절 잦은 병치레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의학과 약학에 뜻을 두게 되었고 이후 뇌과 의사로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의사로서 아픈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약학 지식도 풍부하여 식물학자로도 널리 이름을 날린 슬론경은 한편 못말리는 수집광이었다고 합니다. 타고난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한 슬론경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 나름의 가치가 존재한다고 확신하며 역사의 숨결이 깃든 진귀한 문화유산 수집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본업인 의사가 무색할 정도로 평생에 걸쳐 매달린 그의 개인 컬렉션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방대한 규모였는데요. 그의 열렬한 수집 열정을 뒤에서 조용히 뒷받침해준 부유한 아내의 공로도 컸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슬론의 컬렉션은 진귀한 예술품과 다양한 식물표본, 오래된 책, 미락, 골동품, 화폐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슬론경은 문화유산은 결코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에 따라 사후의 수집품 모두를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이렇게 열성적인 수집가가 모은 방대한 컬렉션을 토대로 왕실이나 교회 부설이 아닌 세계 최초의 독립적인 국립박물관인 영국박물관이 설립된 것입니다. 1753년 조지 2세가 슬론경의 컬렉션을 기반으로 하여 영국박물관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회법에 동의했고 이미 존재하던 도서관 3곳과 더불어 컬렉션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통합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국립박물관 자리를 물색하던 정부는 수도 런던의 블룸즈버리에 자리한 17세기 풍의 몬테규 귀족 가문의 저택이었던 몬테규 하우스를 영국박물관으로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몬테규 하우스를 2만 파운드에 매입하여 박물관에 맞게 개축하였는데 몬테규 후작은 당시 유명한 건축가였던 피에르 피에에게 박물관 설계를 의뢰했고 베르사유 궁전에 참여했던 저명한 화가들을 불러 실내 장식을 맡겼다고 합니다. 몬테규 하우스의 갤러리에서 최초의 전시회가 공개된 곳은 1759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개관 당시부터 보편적인 박물관을 표방한 영국박물관은 기존의 박물관들이 교회나 왕실에 속해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최초로 일반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만 관람할 수 있어서 당시 하루 관람객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기정자였던 한스 슬롱경의 컬렉션이 주축이 되었던 터라 초기 영국박물관의 소장품은 대부분 자연사 유물과 책, 원고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1772년을 기점으로 영국 식민지로부터 유입된 각 문명의 유물들과 역사 컬렉션들이 영국박물관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778년 세계여행에서 돌아온 제임스 쿡을 비롯한 여러 탐험가들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가져온 물품들이 박물관에서 전시되었습니다. 그 당시 관람객들은 영국과는 다른 미지의 세계에서 온 다양한 물건들을 보면서 환호했고 책과 보석, 예술 작품들이 꾸준히 추가로 유입되면서 영국박물관의 명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19세기 무렵 영국박물관 컬렉션에는 그리스와 로마, 이집트 등지에서 가져온 유물들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1798년 나일강 전투에서 넬슨 제독이 이끈 영국 함대가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프랑스군을 대하면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한 데 이어 1815년 워털루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해 그야말로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가 열렸고 막대한 그리스 로마, 이집트의 유물들이 전리품의 형태로 영국박물관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로제타 스톤 역시 이 시기에 이집트를 떠나 영국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1818년 이집트의 영국 영사로 근무하던 필리솔트가 보유하고 있던 람세스 2세의 거대 흉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집트 유물들이 영국박물관으로 유입되면서 현재 영국박물관 이집트관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인 1805년 찰스 타울리가 기증한 그리스 조각 컬렉션을 비롯하여 다양한 그리스 유물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 시절의 고대 근동 유물들,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유물까지 영국박물관의 유물 컬렉션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거대해져갔습니다. 이와 같이 빠른 기간 동안 박물관의 컬렉션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몬테규 하우스가 더 이상 소장품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영국 정부는 박물관 증축을 고민하게 됩니다. 1802년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박물관 건물의 확장 및 증축을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건축가 로버트 스마크에게 의뢰하여 대대적인 박물관 개축 공사에 돌입합니다.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국박물관은 1828년 왕의 도서관으로 불리는 동관이 가장 먼저 완성되었고 뒤이어 1834년 서관의 북쪽 건물이 1838년에는 북관이 완공되었습니다. 1846년 좁고 오래된 몬테규 하우스를 철거한 후 그 자리에 새로 지은 서관의 남쪽 건물이 들어섰으며 그 이후로도 오랜 기간에 걸친 꾸준한 증축을 거쳐 현재 사각형 구조의 박물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계속해서 박물관의 수집품이 증가하자 운영위원회는 박물관 주변의 주택 69채를 추가적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입한 주변 주택들은 모두 철거하였고 동서북쪽 방향으로 박물관을 추가적으로 증축하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1914년 국관이 공사착공 8년 만에 완공되었으나 그 후 재정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증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박물관의 증축은 훨씬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대사회의 영국 박물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3개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2,687편 규모의 4대 문명의 진술을 감상할 수 있는 100여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박물관 12번째 시간으로 한스 슬론경의 개인 컬렉션 수집부터 시작된 영국 박물관의 역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